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4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포인트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험 문제에 독립협회는 어떤 일을 했고 대한제국이 반포되면서 시행한 광무개혁은 어떤 광무개혁에서는 어떤 개혁안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밖에 시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헌의 6조를 발표하고 중추원 관제 중추원 관제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들을 고종이 재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독립협회의 일들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이권수호운동으로서 그중에 이권수호운동 중에서 러시아가 저탄소로 저령도를 조차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저지시키죠 그리고 독립문 그리고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짓고 그 다음에 모화관을 고쳐가지고 독립관으로 만듭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구본신참은 옛날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국제를 반포함으로써 대한제국이 자주국이면서 황제권의 권한이 크다는 내용을 여기다 반표를 합니다 무한한 황제권의 권한에 대한 그런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전사업으로 지계를 발급합니다 이게 일종의 땅문서인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육군과 해군의 통수권자다 황제가 그렇다는 것을 원수부를 설치하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임명하고 독도도 우리의 영토임을 명시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스토리와 함께 이 내용들을 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색심 43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치죠 아관파천 그러면서 러시아가 왕을 자기 공사관에 데리고 있으니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 유럽 열강들이 조약을 맺을 때 최해국 대우 조항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뭔가 하나 주면 나머지 국가들한테도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아관파천 시기에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민중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 독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설립이 됩니다 독립협회를 설립한 주체는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 때 실패하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한 서재필이에요 서재필이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고종한테 돌아와라 거기 러시아 공사관에 있지 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황궁을 합니다 다시 이제 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행한 게 이 광무개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게 이때는 그래도 이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서 어떤 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일본의 식민지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골든타임이어서 그런데 이 시기를 이 광무개혁이 황제권을 강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마른 개혁이지만 개혁같지 않은 개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을사늑약 한일병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의 실패가 이 시기가 굉장히 아쉬운 시기입니다 아쉬운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44에서는 독립협회부터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광무개혁까지 볼 거고요 핵심 45에서는 러일전쟁부터 한일병합까지 국권이 피탈되는 그런 과정을 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 배울 내용은 독립협회가 먼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황궁을 한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 다음에 대한제국이 온 게 아니라 서로 동시대에 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독립협회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대한제국 선포가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한번 좀 보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핵심 44에서 배울 내용은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제국 시기에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까 이때 독립협회도 같이 존재했었죠 독립협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광무개혁에서 어떤 개혁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배우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혁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하게 서로 세력 균형이 이뤘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러일전쟁이 1904년에 시작되면서 거의 일본 쪽으로 승리가 기울어지면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고 한일병화까지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국권 피탈 과정과 그런 내용들을 핵심 45에서 배우고 핵심 45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은 대한제국의 전반기라면 이 짧은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후반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이 독립협회 독립협회 이전에 독립신문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먼저 기본서를 통해서 보자고요 자 기본서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독립협회 내용을 보면 여기 1번 열강의 입권 침탈 심화 독립신문의 창간 나오고 2번 독립협회 창립 3번 독립협회 활동 나오죠 시험은 여기 3번에서만 나옵니다 1, 2번은 그냥 왜 이 3번의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부터 시험에 나와요 자 먼저 이제 1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번이 열강의 입권 침탈과 독립신문의 창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열강의 입권 침탈은 어떻게? 그렇죠 이 고종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지금 도망갔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왕을 잡고 무리한 요구를 해 그래도 다 들어줘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입권을 확보를 하면 다른 열강들도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준 만큼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열강의 입권 침탈이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열강들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이 확성되고 확산되고 특히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그런 의지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재필이 을미사변 이후에 귀국을 해요 근데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신문에는 민중의 근대의식을 고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개몽적인 그런 성격이 이 신문에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 서재필이 갑신정변에 실패한 이유를 서재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갑신정변은 정말 그 시기에 시대에 정말 딱 맞는 개혁이었는데 민중들이 이걸 따라오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서재필은 그래서 민중의 근대의식을 개몽적인 이런 성격의 신문을 내는데 특이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두세요 지금 러시아의 고종이 러시아에 있죠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이 조선정부의 목소리를 내줄 신문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어떡해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서재필이 또 이제 미국 국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재필이 미국 국적을 갖게 됐으니까 러시아건 일본이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떡해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가 신문을 내 하면서 어떻게 정부의 목소리도 독립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밑줄 그으세요 독립신문은 한글판 영문판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협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독립신문이 먼저 창간이 되고 그 다음에 협회가 만들어진 거지 협회가 만들어지고 신문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순서를 좀 알아야 돼 독립신문이 먼저 아셨죠 오케이 요게 다른 시험에는 되게 잘 나와요 요게 자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는데 독립협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둬 서재필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독립협회의 주체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개화지식인인 남궁옥윤치호 이상재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뇌 용량을 초과하면 뭐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서재필은 꼭 알아두세요 독립협회 창립서재필 자 그리고 개혁적 사상을 가진 유학자랑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정부의 관료들 있죠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창립할 때 창단 멤버였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어떻게 이제 관까지 합친 관민공동회 관료들까지 이제 이 공동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왜 애초부터 관료들이 있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이런 유학자나 관료들 중심이었는데 점점점점 참여계층이 늘어납니다 시민 학생 노동자 여성 천인들 다양한 각계가층의 시민들이 모여 그래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그리고 여러 토론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에서 토론회를 처음 열었을 땐 되게 좀 토론이라는 게 어색하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지금도 좀 잘난 척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점 어떻게 이 토론회를 많이 열어가면서 토론도 점점점 수준도 높아지고 민중의 의식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하게 돼요 이제부터 시험 문제 이제부터 잘나와요 이제부터 만민공동회 하면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독립협회하고 관련이 있죠 이제부터 나누고 다 독립협회에 관련 일이에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민공동회가 이제 관까지 같이 참여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저 밑줄 이거 헌의 육조 헌의 육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기 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거든요 대한제국이 그래서 이 고종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기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헌의 육조에는 우리가 이제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갈 건데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자는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헌의 육조 괜찮은데라고 허가를 해줬겠죠 재가를 해줬겠죠 그래서 헌의 육조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헌의 육조 관민공동회에서 나왔던 거 헌의 육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재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만민공동회에서 시작된 관민공동회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헌의 육조를 왕이 재가할 만큼 내용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헌의 육조 왕이 재가할 만큼 독립협회가 그냥 허울뿐인 협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던 그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또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밑줄 중추원 중추원 관제라는 걸 선포하는데 여기는 정부랑 협상을 해서 관이 뽑은 의원과 독립협회에서 선출한 민선의원 민중들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20 반반씩으로 하는 숫자까지는 필요 없어요 민선의원까지 들어가는 중추원 관제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또 이 관민공동회의 개망연설을 누가 했냐면 자 이거 알았어요 백정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개망연설을 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이 백정이 개망연설을 했고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소원을 발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사람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천민계층도 발표를 했다 여기에 참여를 했다 이게 가장 상징적인 이 내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민공동회에서 중요한 거 헌의 6조 민선의원까지 들어가는 중추원 관제 선포 중추원 관제 선포 근데 헌의 6조에는 황권을 공고히 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재가를 해줬지 그리고 첨인 주신 백정이 개망연설도 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 내용 자 186페이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는 이 러시아 절용도 조차 요구 저지 이거 별표 이권수호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열강들의 요구를 거절한 그런 사건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절용도 동그라미 러시아 절용도 조차 요구 저지하고 나머지도 알아야 돼요 러시아 한러은행 폐쇄 러시아 재정고문과 군사결연단 철수 이거 다 러시아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의 광산체국권 요구를 저지 요거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 러시아가 부산의 섬 부산의 섬인 절용도를 저탄소 석탄을 배의 연료인 석탄을 저장하는 곳으로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 조차가 임대해달라는 거 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 놈들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점거하는 것도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열강들이 조차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장기간을 요구해서 그냥 아예 자기 땅을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홍콩 같은 경우에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조차했거든요 몇 년 했는지 알아요 99년 했습니다 99년 그래가지고 홍콩이 반환될 때 여러가지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랬었죠 왜냐면 99년이나 그걸 조차해서 그래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봐봐요 지금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독립협회라는 협회가 그냥 이름만 있었던 협회가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이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별표 4번 별표 독립문 동그라미 독립관 동그라미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했습니다 영움문 중국의 사신들을 맞이했던 영움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건립하고요 그 다음에 모화관 중국 사신들이 머물던 모화관 모화관을 요거를 이건 허물지 않고 개소해서 뜯어 고쳐가지고 독립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요 내용 시험이 무지하게 잘 나와요 요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토론회나 강연회들을 개최하면서 민중을 개몽을 했어요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독립협회는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 그리고 중추원 관제 선포 그리고 중추원 관제 선포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이권수호운동에서 절용도조차 저지 독립문과 독립과 이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시험이 무지하게 잘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맹활약을 하던 독립협회였지만 해산을 하게 돼요 자 볼게요 일단 박정양 기억나요 여러분들? 박정양 요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일들을 주장했던 어떤 그런 사안들을 정부하고 잘 협조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거는 이 박정양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립협회의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박정양 어디서 들었는데? 박정양 어디서 나왔어요? 자 우리 조사시찰단 기억나시죠? 2차 일본에 보냈던 2차 수신사 다음에 암행어사로 갔었던 조사시찰단에서 제가 박정양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박정양이야 핵심 자 이게 핵심 40에 171페이지에 나옵니다 171페이지에 그래서 요 통리기무아문에서도 요 박정양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정양 내각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한번 나왔지만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정양 내각이었으니까 되게 우호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독립협회에서 요구하는 중추원 관제 반포까지 다 해서 추진을 했어 잘 됐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종이 허니 육조를 제가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러고 뭐 그래 중추원 관제 반포 오케이 했는데 그런데 이 고종 이 사람이 하도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 권력을 아버지한테 넘겨주고 좀 커서는 처가 쪽 민씨 정권들이 다 자꾸 막 외세에 막 끌려다니고 거의 실권을 자꾸 정치를 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종이 권력에 대한 그런 욕구 욕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 독립협회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드론은 주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왕권 대한제국이니까 이제 황권이라고 그래야겠지만 자기의 황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익명서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립협회가 황제를 패하고 공화정 있죠 입헌군주제도 아니고 공화정은 뭐냐면 왕을 없애버리고 그냥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자 공화정을 실시한다는 익명서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독립협회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지금 황권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헌의 육조에서는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공화정을 하려고 그러네요 하면서 익명서가 왔는데 그러니까 고종이 독립협회에 해산령을 내리고 독립협회와 우호적이었던 박정양 내각이 와해가 돼버립니다 익명서 사건을 고종이 이거를 이 왕이 만약에 고종이 어떤 독립협회와의 이런 그 중추원 반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이행을 할 마음이었으면 이런 허접한 익명서 하나 날라왔다 그래서 흔들리진 않았겠죠 애초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익명서를 핑계 삼아서 그냥 제거했다고 학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명서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독립협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과정도 상당히 지저분하게 해산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해산을 하게 되는데 황국협회라고 이 보부상들 있죠 정부와 보부상이 연합해서 만든 보부상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까 좀 조선정부 고종 측에서 안 좋은 일 같은 거 시키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떤 시위 같은 거 방해 세력들이 가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서 고종은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며 독립협회를 그냥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평소에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게 다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결국은 독립협회는 해산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 고종이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이 민중들과 함께 했으면 함께 했으면 러일전쟁이 터져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한반도를 이렇게 딱 소나기에 넣을 때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 권력욕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가 이제 독립협회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네모 2번 대한제국과 강무개혁 대한제국이 이제 성립하게 된 배경이 아관파천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열강들에게 각종 이권들을 침탈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 백성들의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왕이 거기서 뭐하는 거야 빨리 와 돌아와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고종이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경흥궁으로 돌아왔어요 경흥궁으로 지금 덕수궁이죠 그래서 이때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에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연호를 광무 동그라미 그래서 연호가 광무예요 우리 을미개혁에서는 연호가 건양이었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황구단 황구단은 하늘에 제사 지낸 데인데 요즘에는 이거 없어요 황구단 없어졌어요 이 황구단 없어졌어 그리고 이 부속 건물만 남아 있고 아무튼 황제 즉위식 이제 더 이상 제국의 황제지 이제 왕이 아닙니다 한 단계도 올라갔어요 호칭은 호칭은 황제로 올라갔어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광무개혁을 시작하는데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 여기서부터 시험이 나와요 자 봐봐요 일단 광무개혁을 큰 개호를 잡으면 고정황제가 이제 황제예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국내부가 뭐예요 국내부 가보개혁에서 한번 나왔죠 이거 왕실사무하고 정부 직무를 서로 분리하려고 만들어놓은 왕실사무를 보는 곳이었는데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근대화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가 러일전쟁이 끝날 즈음 1904년부터는 이제 승기를 잡으니까 어떻게 고문정치 실시하는 소문 내정간섭을 시행하면서 국내부 축소 그 다음에 관련기구 폐지하면서 개혁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돼서 광무개혁이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무개혁은 어떤 원칙이냐면 구본신참 동그라미 구 밑줄 그세요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아 구본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한대요 그 다음에 신참 자 새로운 제도를 참고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그러면 시험에 구본신참을 원칙 하에 개혁을 했다 그러면 광무개혁입니다 뭐와 유사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동도서기론하고 매우 유사하죠 온건계약파의 동도서기론과 유사한 자 그래서 이 구본신참 이거 나오면 광무개혁으로 알아야 돼 자 이제부터 시험 나오는 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이 양전사업과 지계 발급입니다 별표 특히 이 지계 발급이 중요해 자 양전사업은 뭐냐면 토지를 측량해서 측량해서 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위해 양전사업 토지를 측량을 해서 지계 지계가 뭐냐면 이게 땅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근대적인 소유권 증명서인 지계를 발급했어 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계 발급 지계 발급이 언제 일어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가부개혁이라고 많이 집어넣어요 오답이 아니야 뭐라고요? 광무개혁이라고 광무개혁 지계발급 너무너무 시험 출제 빈도로 광무개혁은 거의 반 이상이 지계 발급이에요 반드시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대한국국제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국제가 나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대한국국제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종의 헌법인데 뭐냐면 대한국국제를 통해서 밑줄 보세요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가이며 전제 황권 국가로서 황제가 무한한 권한을 행사한다 아직 정신 못 차렸죠 그죠? 이 권력에 대해서 미쳐있다는 게 이 한 줄만 봐도 황제가 무한한 권한을 지녔대 지금 열강들이 와서 다 뜯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리나 할 때냐고요 그죠? 아무튼 대한국제 발표가 이때 됐다 이거 대한국국제 이 내용은 아무튼 자주 독립국가이면서 황권의 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지간에 광무개혁 때 발표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과정을 한번 좀 보면 지금 우리 대한제국 선포부터 대한국국제 반포까지 봤는데 아직 광무개혁의 내용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봐봐요 아간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독립신문 창간되고 독립협회 창립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경운궁으로 황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선포가 됩니다 독립협회는 계속 여기서 활약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국제 반포가 이때 독립협회 해산 다음에 이게 반포가 됩니다 지금 이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독립협회와 거의 동시대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 다음에 쌍과로 4번 원수부 설치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원수부 동그라미 요거는 황제가 육해군 모두를 통솔한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라 이거야 황제가 곧 군 통수권자 야 그러니까 이제 군권은 건드리지 마 라는 거죠 요거 그래서 황제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직속 군사기관이 원수부를 두어 황제가 육해군 모두를 통솔한다 요 내용입니다 원수부 원수부 하면 그러니까 광무개혁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 간도관리사 임명 밑줄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이범윤 동그라미 그래서 북간도 지역을 유지한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임명했다 요거 간도관리사로 이범윤 임명 요거는 나중에 지역사 가서 지역사 가서 모아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리고 밑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 동그라미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영토임을 명시한 겁니다 요거 요거 독도 관도 요거는 요 간도하고 독도 내용은 항상 주의깊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광무개혁 때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진의책도 가끔 나오는데 실업교육 강화 밑줄 실업교육 강화를 위해서 기술교육기관과 상공학교 광무학교 등을 설립하고 또 밑줄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 요거까지 오케이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지게 발급입니다 나왔다 하면 거의 반 이상은 이거예요 광무개혁은 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우리 광무개혁이 여기 있는 내용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어디 여기 187페이지부터 여기에 나온다고 시험에 구본심차 말아야 돼 그죠 구본심차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게 발급 또 대한민국 국제반포에 들면 내용을 보면 자주동립국감에서 황제가 무한한 권한을 행사 요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원수부 군통수권자라는 거 간도 독도에 관한 내용 있었죠 간도 여기 간도관리사 그리고 독도가 울도군 관할 영토리임을 명시 그 다음에 실업교육을 강화했고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했다 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포인트 보자고요 자 포인트 독립협회가 한 일들 만민공동에 관민공동에 개최하면서 헌의 육조 그리고 중추원 관제 선포하고 요런 일들을 고종이 제가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권수호운동 대표적인 게 러시아 절용도 조차 요구 저지죠 이 밖에도 한러은행을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의 광산 채굴권을 요구하는 것도 다 저지시킵니다 그리고 또 영웅문은 허물고 독립문을 모화관을 개조해서 독립관을 건립했죠 요거 그 다음에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의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한국국제를 반포하면서 황제권이 무한하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자주국가다 요런 내용을 반포를 했었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요겁니다 양전사업을 통해서 지계를 발급했다는 거 그리고 원수부를 설치하면서 군권이 황제에게 있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고 독도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시했죠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